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위에 CC버튼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로변에 위치한 115평의 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위에 전원주택이 있지만 이 전원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바로 카페나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 집인데요. 이 집 바로 옆에도 이렇게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접하고 있고요. 뒤로는 산이 멋지게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앞에 오래됐지만 호텔도 보이죠. 그리고 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처에는 이렇게 식당들도 보이고요. 미용실도 보입니다. 은행도 보이고요. 걸어서 올 수 있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큰 마트도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기차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집의 정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 단층이에요. 집 앞에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제시회 건물이고요. 잔디가 예쁘게 관리되어진 그런 마당은 아닙니다. 그냥 흙과 자갈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져 있는 그런 관리가 좀 안 된 마당의 모습이고요. 길에 이렇게 벽돌들이 좀 쌓여져 있어요. 주변에 공장은 없는데요. 건축물을 보관하는 그리고 건축 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붉은색 부분이 경매 물건에 바로 대지인데요. 이 앞에 14집어는 구규지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용하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지금 밖에서 본 집의 모습인데요. 들어가는 대문은 따로 없습니다. 대문은 따로 없고 이 코너에 위치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션같이 바로 건너편에 한 6층 돼 보이는 그런 단층짜리 맨션이 있네요. 주변을 확대해보면 식당들이 굉장히 많고요. 슈퍼와 은행 그리고 바로 이 집 길 건너에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가 열왕 버스 터미널인데요. 소규모의 그냥 간이 터미널처럼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차역. 아우라 지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이 아우라 지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우라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아우라 지역 앞에는 열양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시장과 슈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도 근처에 있어요. 큰 마트들이 양쪽에 있어서 어디를 이용하셔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선 레일바이크가 도착하는 지점이에요. 경매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1221 춘천지방법원 0월 1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강원 정선군 열양면 열양리 278-16 외 2개 목록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21.34평으로 단층주택이고 대지는 115.25평입니다. 1차 입찰기일은 2022년 10월 11일이었고 최저 매각가격은 1억 5,345만 3,080원이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차는 2022년 11월 8일 최저 매각가격 1억 7,417,000원에 진행이 됩니다. 토지의 집원이 2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잡종지고요. 하나는 대지입니다. 잡종지 30.86평, 대지 84.4평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잡종지 모두 양쪽에 도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집이 마음에 안 드셔서 카페나 식당, 다른 건물을 올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 너무 좋죠? 주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은 없는데 다만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나 건축 사무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1층 있고요. 사무소, 보존등기 1995년 3월 10일. 와 진짜 오래됐습니다.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2021년 3월 24일 굉장히 최근에 입주했죠.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들어간 걸 보면 허위 임차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액은 없습니다. 이 사무소는요. 경매로 취득한 주식회사가 다시 또 다른 주식회사 창해에게 2018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는 이 사무소를 담보로 9,100만원 그리고 또 은행으로부터 1억 4,400만원 거의 2억 5천 정도인데요. 그리고 경매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차례로 보증보험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죠. 금액이 굉장히 커요. 8억 5천. 와 절대 취하될 확률은 없어 보이네요. 어쨌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절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경매로 나온 대지와 잡종지인데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군유지로서 보너스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8평을 보너스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 있었죠? 이 편의점 뒤쪽으로 있는 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6월 정말 최근에 거래가 됐거든요. 거래 가격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대지는 153평이었고요. 평당 84만 9천원 거의 85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또 다른 일반 상업지역 2022년 3월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9,9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35평이었네요. 평당 282만원. 와 어마어마한 평당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식당과 슈퍼들이 모여있어서 조금 더 상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길건너는요. 18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대지 10평에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평당 500만원인데요. 건물 가격이 아니라 여기는 거의 상권의 가격인 것 같아요. 그 옆에는 65평에 6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거의 여기도 평당가가 100만원 남짓이네요. 여기는 거의 상업지역의 끝머리에요. 그렇게 상권이 좋은 구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평당가를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2022년 10월에 거래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147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었고요. 평당가는 약 100만원이었네요. 와 제가 이 강원도 정선지역의 평당가를 역시나 무시했나 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면 평당 100만원으로 잡고서 이 평당 100만원에 조금 더 싸게 갈게요. 70%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이죠. 그렇다면 본 대지는 115.25평이기 때문에 약 8천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제시회 건물은 거의 돈을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기랑 수도가 이미 되어 있다? 그 정도만 보너스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원만 치면 8,500만원 정도가 경매로서는 적절한 거고요. 실제로는 평당 100만원에 115평 계산하면 시세로는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가 시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세보다 살짝 싼 거죠. 어쩌면 이번에는 단독 낙찰이 되거나 혹은 한 번 더 유찰되었다가 9천만원대에 낙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아우라지 근처에요. 이 열한고등학교 있고요.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신비의 얼음골, 향골계곡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보시면 강릉, 동해, 평창 이런 쪽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근처 정선에 사시는 분들께서 상가 자리를 보고 계신다. 혹은 조용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양옆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